오늘은 여러분 충분히 공지가 되셨죠. 오늘 아주 특별 초대에 우리 아주 멋진 스폰서님을 모셨는데요. 우리가 큰 행사 때 배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탑그룹에서는 처음 뵙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망한 오리탕집을 기억하십니까? 네. 망한 오리탕집에서부터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애터미에서 멋진 성공자가 되셨습니다. 회원 번호 9번 전상철 로얄 마스터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한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하면 되나요? 이제? 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리더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직급자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개념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니고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본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처음 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한 가지씩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네.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 따뜻한 마음을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좀 그렸어요. 방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펜으로 매직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저의 마음을 좀 표현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흡족히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허락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보다는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 말씀을 좀 간단히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애터미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목적을 실현하라 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나에서부터 너 그리고 우리라는 마음으로 변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태도가 전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는 리더인가 나는 정말로 리더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공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애터미는 완벽한 도구이지 도구이고 그리고 목적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현해야 될 목적은 무엇일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쓰고 계셨던 인생 시나리오가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성장 동력과 그 다음에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애터미를 활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애터미는 우리가 힘들 때 보호막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호막이라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겠죠. 동방성장의 문화와 그 다음에 나눔의 문화 그리고 원칙 중심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탄탄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동하고 우리가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근간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도구로서 그리고 무기로서 애터미의 문화가 가지고 있다. 그 3대 문화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우리 사업자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대 문화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애터미가 우리에게 무기라는 것은 뭐냐면 GSJS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회사가 얼마만큼의 발전과 얼마만큼의 농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이 과연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가의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GSJS 전략을 통해서 전 세계 그리고 굉장히 100년이 넘는 시간 우리가 캐치프레이가 100년 기업을 꿈꾸고 있는데 100년이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이 GSJS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들을 저희들에게 회사가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끊임없는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캐치프레이로 내걸고 있는 GSJS 전략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도구인 그 세 번째 것은 뭐냐면 그거를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저의 인생 시나리오 발표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직급, 심장 이상의 직급자들이시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내 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인생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과연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아니면 남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자들이 말하고 있는 나는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인생 시나리오 즉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는데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시나리오를 계속 듣고 회장님의 이야기 좋은 집, 좋은 차, 사회 공헌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거인 걸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렇게 그런 쪽을 내가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공허한 거예요. 과연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회장님이 얘기하시고 주변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해주니까 그게 내 것으로 착각했던 거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다시금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생각하고 쓰게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일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내 인생 시나리오를 정말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인생 시나리오에 내가 매몰돼서 그게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기 점검을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 직급자들 이상이시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애터미는 완벽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고 실현시키는 목적, 우리가 실현, 목적으로 둬야 될 것은 인생 시나리오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화두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나라는 개념에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발상의 전환을 좀 이제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팀장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아마 사업을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런데 과연 이제부터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품삭을 받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품삭을 주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품삭을 주는 사람이 부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품삭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품삭을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내가 CEO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주는 것 받기만 하는 그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리더 잠시 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또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내가 리더인가? 리더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직과 우리라는 전체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리더다. 그럼 과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 나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너와 우리라는 개념으로 발상의 전환과 시각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두 번째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Attitude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라는 겁니다. 태도가 전부라는 것은 너무 많이 들으셨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강의들도 많이 들으셨을까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태도가 전부라는 것을 실현하고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전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성윤 각사님의 강의 중에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머리 공부, 몸 공부, 마음 공부라는 공부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여기 계신 분들은 팀장 이산들 되셨다 하면 머리 공부하고 몸 공부는 아마 훈련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음 공부는 얼만큼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반문해 봅니다. 마음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객을 만나고 그다음에 소비자 회원들을 만들고 사업자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직급이 되신 분들은 갈등이 하나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건 뭐냐면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 그리고 파트너와 스폰서의 관계라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으실 건데 과연 나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과연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파트너를 바라볼 것이며 그리고 스폰서를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도전들이 있죠. 우리 내부적인 도전도 있지만 외부적인 도전도 있어요. 다단계다, 편견들 있죠. 사회적인 편견들 그럼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파트너들 그다음에 스폰서들, 기타 등 많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 아직도 물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인정 못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과연 그들하고의 그런 갈등들이 마음에 굉장히 내재되어 있으실 텐데 그런 다양한 갈등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가 혹시 그리고 그 마음들을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공평하다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기타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제가 좀 말씀을 그게 맞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해주신 말이 뭐냐면 물론 회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었지만 성공자가 말하는 것하고 또 오너가 말해주시는 것하고 또 다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박정수 임페리얼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초심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할 때 저 보고 본부장이 돼서 리더스크럽에 올라갔을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애터미에 왔으며 그리고 애터미에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오면서 내가 느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애터미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애터미를 시작했는가 그 심정들이 과연 파트너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럼 과연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당신이 성공한 그 모습 말고 이제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파트너들에게 과연 우리가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마음가짐은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더 열심히 움직이시다 보면 그게 결국에 조직을 산하에 있는 조직들한테 그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애티튜드 에브리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애터미에서 나만의 모습과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이제는 행동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 자충우드라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기의 리더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가시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세 번째 화두로 던져봅니다. 지루하시지는 않죠? 지루하면 제가 바로 나갈게요. 현장의 소리가 자꾸 같이 들려와야 이렇게 피드레이로의 외교를 하는데 저만 떠드는 곳이 아닌가 싶어서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또 하나 드려보는데 나는 과연 리더인가? 그리고 리더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리더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화두로 좀 마지막 화두로 던져봅니다. 참 저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책들을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될 텐데 과연 나는 어떤 리더로서 내 조직에 투영돼서 나의 문화, 나의 생각들을 투영시켜서 그 조직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지금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까지 여기 줌 미팅에 오신 분들은 아마 현재도 성공자이시고 도래하는 미래에도 성공자이실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리더로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나가야 될 것인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인가 주는 사람인가라는 고민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CEO라면, 조직의 수장이라면 누구에게 나의 조직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조직을 내가 경영해야 될까요? 바보 같은 질문을 드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조직은 누가 경영한다?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내 스폰서도 경영하는 게 아니고 내 파트너가 경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회사의 CEO로서, 내 조직의 CEO로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조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어떤 회사의 어떤 리더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약간의 서포터를, 지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의무는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리더의 무게, 즉 리더의 왕관을 견뎌내려면 그만큼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과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회사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자, 그다음에 스폰서 파트너와 또 외부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이 일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혹여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도 내가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한다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오너로서, 리더로서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는데 여러분들이 애터미안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자에 위치하시는 임페리얼 마스터입니다. 과연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단순한 질문이고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또 한 가지 질문 되게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여러분들은 임페리얼 마스터 개보들을 혹시 한 번이라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짜로 동그라미 그리는 것.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임페리얼을 가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임페리얼 개보들을 손으로 아마 작성해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려봤어요. 임페리얼 마스타를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그 밑에 산하까지는 못 그렸지만 판매사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제가 동그라미를 다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하트를 날렸던 A4 용지로 그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려지질 않습니다. 제가 프랑카드로 작성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프랑카드로 만들어 봤는데 길이가 무려 좀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가 프랑카드를 만들어 봤다니 길이가 무려 50m예요. 상상이 가세요? 길이가 50m라고 프랑카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많은 리더들을 거느린 리더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거기서부터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생각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내 조직이 발전이 없다면 정말로 내가 먼 미래의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 크라운 마스타들이 움직이는 모습 노예할 마스타들이 움직이는 모습 본부장님들이 움직이는 모습 국장들이 팀장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저는 고민해서 개보도라는 것을 그려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려봤더니 그리기도 힘들어요. 그리다 보면 뭐가 하나 없어져. 그래서 제가 그렸는데 숫자를 계산해보고 밑에 판매사부터 팀장, 국장, 본부장,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까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실패 끝에 완성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거대한 조직인 거예요. 과연 나라는 존재가 그 거대 조직을 경영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봤더니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판매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조직들을 내가 어떻게 경영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할 건가가 너무 고민스러웠었어요. 그 고민만 하다가 제가 일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고 난에 그 고민들을 많이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여기 가셔야 될 임페를마스타라는 최고의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금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셨으면 좋겠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조직의 수장이고 CEO라면 그 각각의 파트, 조직들의 수장들, 내 산하에 있는 수장들이 어떤 사람과 어떤 형태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행해졌으면 좋겠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시나리오를 써보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뭐하고 같냐면 예를 들어서 산복지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비관호장비재갈량이라는 4명의 인물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유비라는 사람은 포용하는 사람이고 유비와 장비는 행동하는 사람이고 재갈량은 책사에 지혜를 주는 사람이에요. 과연 그런 파트너들과 그런 조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개념의 계보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셨는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위치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시는 파트너들을 두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그렇게 위치를 놓아야 될 분들이 지금 현재 있으시고 그분들이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되겠다 그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 조직들을 어떻게 탄탄한 팀옥을 만들어낼 거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팀옥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그리고 팀원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을 어떻게 도와서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지금 행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신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걸 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누구의 도움을 청하게 되냐면 스폰서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친밀하라. 여러분들이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배워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여기 계시면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여기 계실 최고의 수장님은 우리 노정부 크라운마스터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노정부 크라운마스터님한테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여쭐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들에게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좀 더 진지하게 정말로 뭔가 도움을 바라는,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은 리더의, 내 스폰서의 경험을 내가 내 걸로 끌어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스폰서의 서포터라는 거예요. 그거를 끌어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내 조직을 성공시키는데 한계에 도달하고 내 조직이 와해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마스터라는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그림 안에서 어떻게 경영할 건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 경영하는 그 조직 안에 어떤 사람을 어느 위치에 놓고 함께 갈 건가 하는 것을 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포기만 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시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애터미에서 그런 표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표본이 안 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모습들로 파트너들과 스폰서 곁에서 묵묵히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요. 사실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사실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갔던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나를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정비할 수 있고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매출을 일어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야만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출이 일어나는 건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매출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우리 조직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금 현 코로나가 변이가 발생돼서 또다시 좀 참고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고 아마 정복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스타트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셔서 전 세계로 뛰쳐나갈 수 있는 계획을 여러분들이 곤고히 만들어내서 그리고 코로나가 잠식이 되면 그때부터 왕성하게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으시니까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스폰서들과 파트너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시고 더 끈끈하게 조직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이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지고 그런 고민들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끝으로 우리 사훈에 아까 제가 저희들이 외쳤는데 사훈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드렸던 그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사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사훈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듣고 지금도 회장님 강의, 박사님 강의 그 내용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내 거와 만든다면 성공의 핵심 요인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사람에 관계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리더, 그 다음에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라. 그 다음에 attitude to everything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언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사람인데 그 목적이 간과되고 수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애터미가 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나의 인생 시나리오가 줄어들어버린다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전부여야 되는데 물질이 전부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은 결국엔 나도 힘들어지고 전체도 힘들어지는 현상이 된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성공하는 거고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엔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말 뜻을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새겨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경영한다. 여기에 모든 게 또 들어있어요. 그동안 아까 제가 하나, 네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경영하고 어떻게 경영해낼 거냐. 인간 중심,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경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고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들이 결국엔 생각을 경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들을 표출해내고 그 생각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이거든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경영해야 된다, 경영해야 된다. 나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서 그 미래의 모습으로 나를 갖다 놔야 그리고 그래야 그 힘으로 내가 미래를 사랑하고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여기 리더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회사를 여러분들이 한타님 정말 믿고 계실 거고 조직을 믿고 스폰서를 믿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야 될 분들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을 믿어줘야 돼요. 나 스스로를 믿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결정된 그 부분을 가지고는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 고민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에 내가 내 스스로를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못 믿는다는 거에 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앞서 말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경을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로 믿어주고 본인 스스로에게 잘한다 잘한다 용기를 주시면서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겸손히 섬긴다. 모든 것들은 오늘 아침에도 이승환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거만한 사람도 거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과연 내가 성공했지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교만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애터미를 성공한 내가 상속을 하고 상부의 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서 내가 과연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그건 진짜 성공일까?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가슴속 깊이 내재시키고 계속 고민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내가 겸손히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 섬김의 문화가 애터미가 가지고 있듯이 그 섬김의 문화가 애터미의 수단과 문화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내가 겸손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면 그 지경을 넓혀놓으면 여러분들은 모두 성공자가 돼 있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 이게 여러분 잘 안 되죠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올라와 막 웃고 올라와요 안 그런가요? 옆에서 나를 찌르면 이 속에 있는 그 나쁜 죄성이 부르르 올라와 막 어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휴 저걸 속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누르지 말고 성질을 내요 성질 내는 거하고 겸손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질을 냈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착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 깊이에는 정말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표출하는 성을 좀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지만 정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화내는 것은 당연히 내야 돼요 그런데 그거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겸손했다고 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하면 여러분들이 화병으로 죽어 세상 성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겸손히 섬긴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람을 근본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누구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할 존재인 그분의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파트너와 스폰서 그 다음에 외부의 미래의 고객들을 만나고 만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고 전달한다면 우리는 그게 바로 겸손히 섬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히 섬긴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하고 짧은 만남과 짧은 이야기를 좀 드려서 마무리를 하지만 줌 미팅을 좀 할 때는 사실 좀 이렇게 딱딱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의장이나 이런 곳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썰도 좀 얘기하면서 재미있는 점 좀 일화도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으로 하니까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정체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가 짧아져 물론 저는 좋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좀 짧은 짧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드려봤고 저한테도 질문할 내용들을 함께 아마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도움이 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고민을 통해서 모두가 성장하시고 성공하고 성공자의 반에 올리셔서 함께 만나는 그런 즐거운 자리 성공자의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 남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성공하신 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지고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리더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전상철 로얄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내용을 함께해 주실 우리 홍진영 국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진영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홍진영 국장님 홍진영 국장님 마이크 열어주세요 언어 선택해 봐요 홍국장님 언어 선택 마이크 열렸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샤너로얄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제가 아직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신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9월 1일 날 퍼스널 플랫폼이 한국에 적용이 될 거고 월드와이드로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실시하려면 2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한국의 많은 사업자분들도 퍼스널 플랫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제 파트너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같이 화면 공유하고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써 있죠 애터미 개인화 쇼핑몰 자 그러면 기존의 쇼핑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미 애터미 쇼핑몰을 갖고 있고 또 아자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발표하기로는 애터미 쇼핑몰과 아자몰에 있는 제품들을 내가 선별해서 나의 개인화된 쇼핑몰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자몰에 있는 제품은 없고요 애터미 쇼핑몰에 있는 제품들이 다 지금 현재 APP 업데이트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선정한 테스터들이 지금 이제 테스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거의 뭐 며칠 단위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의 쇼핑몰은 뭐냐면 애터미 쇼핑몰이나 아자몰은 정형화된 쇼핑몰로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면 구매를 하는 거고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은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쇼핑몰은 회원 가입하기 전까지는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APP는 카톡 SNS 나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웨이신 이런 거를 통해서 손쉽게 내 지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회원이 아니더라도 애터미 제품 정보를 이걸 단순하게 제품 정보가 아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이제 어떤 쇼핑몰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이제 콘셉트를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에서는 아직 안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애터미 PP라고 치시면 누구나 다 현재 테스트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소비자로서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앱을 이제 어떻게 운영 작동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다시 화면 공유 됐죠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애터미 이너 콜라겐이라고 이제 보이시죠 이걸 터치하게 되면 바로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애터미 홈페이지로 그 얘기는 뭐냐면 애터미 APP랑 애터미 기존의 홈페이지와 함께 연동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애터미 하피플들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나는 이제 사실 뭐 인스타그램도 해본 적도 없고 페이스북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지 잘 몰라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애터미 하피플에 보면 이분들이 올려놓은 이제 이런 볼거리들이 이제 제품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대용 스타마스터가 이제 본인이 다이어트한 내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다이어트를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공유 표시가 되어 있죠 공유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것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이 됐든 아니면은 카카오톡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안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른 SNS로도 기타 SNS로도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받은 카톡으로 받으신 분들은 이거 괜찮은데 나 이 제품 사고 싶어 그럼 여기 이제 제품 그림이 있죠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쇼핑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APP 쇼핑몰이죠 그러면 여기서 구매를 하면 바로 포인트가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팔로잉하는 분들은요 내가 이분 매출을 왼쪽에 넣을지 오른쪽에 넣을지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정보에 가령 홍길동이 저를 팔로잉하면 홍길동은 내 왼쪽 매출이야 홍길동은 내 오른쪽 매출이야 이렇게 이제 정해 놓는 거죠 회원이 아닌 경우에요 그러면 나를 팔로잉하지 않아 팔로잉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이 사람 글은 내가 계속 볼 거야 라고 터치해 놓는 것 구독 신청하는 게 팔로잉이에요 근데 구독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매할 경우도 있잖아요 링크를 통해서 내가 이제 SNS로 보냈는데 카톡으로 보냈는데 구매하면 그 사람은 내가 왼쪽 오른쪽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내가 왼쪽을 넣든 오른쪽으로 넣든 내가 정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회사의 현재 방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업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툴이 생겼고 특히 2030들이 애터미 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굉장히 훌륭한 툴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진 찍으시고 이런 것들을 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터미 하필 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노성훈 제가 보면 현재까지 노성훈 국장님이 제일 활발하게 글을 올리고 계세요 현재 애터미 PPP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델리카 런칭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제품 구매가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아델리카에 대한 느낌 내가 사용해봤다니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손쉽게 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역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PPC 영역이라고 합니다 Personal Platform Contents Personal Platform Contents 내가 제작한 컨텐츠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이거 PPC 영역이라고 하고요 내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올릴 수도 있고 제품 정보를 올릴 수도 있고 제품 정보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과 연계해서 바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똑같은 PPO인데 제품을 연결할지 아닐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제품 연결이 안 돼 있는 컨텐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인생 시나리오는 6콘 영 환경에서 이것도 내가 직접 제작을 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차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내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박한결 회장님이 성공의 원리를 정확히 아시는 거죠 Y를 설정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니까 모든 사업자들이 이런 인생 시나리를 항상 이렇게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쉽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건 아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실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서 다 관리가 됩니다 본인의 프로필 여기서 정하고요 여기서 여기서 프로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PO, 퍼스널 플랫폼 오너를 자기를 소개하는 사진과 글들을 여기다 업로드 시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 이미지 업로드라고 터치하면 내 갤러리, 사진 갤러리에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O 관리는 여기서 이제 삭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PPO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수도 있고 PPO 글 작성하기 보시죠 밑에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여기서 사진 업로드 시키고 내가 제품 사용하고 있는 거 사정 이분인 케이블 쓰는 거 사진 찍어서 제품에 대한 정보 넣어서 등록시킨 다음에 제품과 연결해서 바로 SNS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ALS가 애터미 라이프 시나리오입니다 애터미 인생 시나리오 이것도 여기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작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PPS는 쇼핑몰 관리입니다 여기서 내가 애터미 전체 제품을 내가 다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10대들이 좋아할 거 20대들이 좋아할 거 30대들이 좋아할 거만 관리하겠다 여기서 내가 판매 중이라고 업데이트하는 것만 연계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판매 중지로 돼 있는 건 아까 PPO랑 링크가 안 돼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에버팅한 회원 나를 팔로잉하는 회원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 팔로잉한 회원들을 이 회원의 매출을 왼쪽에 넣을지 오른쪽에 넣을지를 여기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배송 실적 조회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냥 지금 현재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카톡에다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운영 가능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1일 날 실시되니까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애터미 PP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치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 그래서 미리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애터미 PP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터미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홍진영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세미나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는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화면을 끄고 들어오시는 분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의에 들어오실 때는 9월부터는 화면을 반드시 켜고 들어오셔야만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렸습니다 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코로나도 길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몰입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또 되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주변 분들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사업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통역과 스텝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리더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는 성공고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고는 된다 된다 꼭 된다로 할 텐데요 모두 마이크를 열어주시고 네 성공고를 큰 소리로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고 준비 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